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목포, 영암, 해남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남 서남권 주요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재연장 결정이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만료 예정이던 목포, 영암, 해남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2년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최근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로써 목포시를 비롯해서 영암군, 해남군은 앞으로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재연장이 되어서요. 지역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재연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위기 및 고용 위기지역의 지정은요. 해당 지역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그런 지역들에게 지역의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재영장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 목포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암군, 해낭군이 포함이 되니까요. 지역의 근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침체가 되었어요. 당시에 불과 3, 4년 전이었습니다마는 지역의 경제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때 상황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하당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하당에 가보면 한 집 건너서 임대가 붙어있을 정도로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그리고 또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현재로는 조선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자면 한 60, 70%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2년간의 재연장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나아가 자영업자,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큰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결정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고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전남 지역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떤 편인가요? 네, 지난 5월 18일 통계청의 전남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21년 1분기 상반기에 전남의 경제 상황은 금융이라든지 보험, 또 소매, 도매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정확한 표현은 서비스업 생산지수라고 하는데 10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증가가 됐는데요. 반대로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 관광업에 대한 지수는 0.6 정도가 지금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4.1% 증가했고요. 건설 부분은 건설 수주 관련해서는 24%가 감소됐고 수출은 22.3%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5% 상승이 됐고요. 고용은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0.5% 하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단순 수치, 또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 전남의 경제 상황, 경제 동향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감소됐다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됐다는 건데 작년 상반기 하면 코로나19가 막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상당히 다운됐을 그런 시기인데요. 작년의 상반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전라남 도나 또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크로스체킹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음식점이라든지 또 숙박업, 관광업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감소됐다. 지수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확장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지역경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히 작년 상반기에서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지금 현재 더 나빠졌다라고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우리 전남은 타시도에 비해서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 산업의 어떤 높은 비중 또 자영업자 또 농촌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는 현대 사모 중공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따라서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3, 4년 전에 거의 바닥을 쳤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포의 경제, 목포권의 경제가 거의 스탑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남권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목포시에 일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만여 곳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자영업자 사업체 수가 1만 7천여 곳이 조금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시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율이 한 80%가 훨씬 넘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목포시의 자영업자 비율을 표본 삼아서 목포권의 서남권의 자영업자 비율을 한번 계산해보면 한 70%, 80% 정도가 꽤 높군요. 예,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서남권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으로 따져서도 가장 높은 그런 여지 자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서 음식점이라든지 또 세탁소, 미용실,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를 하신 분들이 주거든요. 소위 영세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지 않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는 산업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아마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영세 자영업자들, 착한 경제 주체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골목상권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조그마한 마트, 이름이 마트지 구맹가게 수준인 경우가 많죠. 거기에 또 음식점, 세탁소, 과일 가게, 야채 가게, 그분들이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분들을 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의 추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 친지,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는 사회적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이 어렵고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이 특히 사남권에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이 이제 지역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익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연장의 핵심은요. 지역산업이 또 지역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또 경기 회복을 서포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지원, 정책적인 지원이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재연장의 결과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포권, 서남권의 경제 발전에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적인 지원이 핵심이다라는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재연장으로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발전 방안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재연장이 결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 그리고 또 희망과 기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자면요. 이번에 재연장된 핵심 내용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붕괴된 어떤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산업 발굴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지만요.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또 실업자라든지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땜질식 그런 처방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역의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은 솔직히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거의 뭐 침체를 벗어나서 침체보다 더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문을 닫고 지역을 떠났고요. 또 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해서 조선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해서 공장문을 닫고 떠났던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실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거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전라남도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또 목포시나 해남군이나 영안군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포신항의 동북아 물류 크로스트 조성이라든지 또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만약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목포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신안군, 완도, 진도, 해남, 영안, 무한군이 모두 다 긍정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이 현실적인 또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주원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획기적인 아이템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목포, 영암, 해남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재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서남권 지역을 포함한 전라남도의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조선산업은 침체인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은 목포권, 서남권은 이미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피폐화되었고 아직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가중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재연장은 우리로서는 분명히 교회인 겁니다. 이와 같은 재연장을 계기로 해서 교회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전라남도나 시군 지자체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서 많은 지자체의 주력 사업, 핵심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정부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재연장을 경제발전의 기회로 또 삼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재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위기 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서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